취업은 해커스. 대기업 해커스. 공기업 해커스. 재직만큼 해버렸어. 1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500자 의미 없다. 여러분들 1000자 맞춰서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1번 뭐라고 돼 있어요? 아까 봤죠?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 그다음에 커리어 계획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작성을 1씩 해보자는 거예요.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문항 딱 뭐 딸랑 두 개 딸랑 두 개가 표현이 맞죠 딸랑 두 개 이렇게 제한됐을 땐. 문단을 몇 개 여러분들 천자 4문단으로도 쓸 때도 있어요. 어떤 문항들은. 문항의 목적이 그러면 4문단으로 쓰는 거지 뭐. 물론 평균은 3문단이 좀 많겠지만 그것도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. 문단을 몇 개로 하고 그러면은 4문단이면 다 250 250 250 250 250 아닐 수도 있죠. 100 300 300 200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에 따른 불량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생각보다 이건 깔끔하다라는 거죠. 물어본 거 몇 개? 두 개. 중요도 차이를 알 수가 없다. 너무 다 중요하잖아요. 저 같은 게 이렇게 씁니다. 1문단 500자 통으로 하나. 직무제원 동기 쓰는 거고요. 2문단 500자 뭐 커리어 성장을 쓰는 건데 쓰라 그랬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 커리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와 입사업 포부의 극명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입사업 포부는 무엇을 달성하겠다라고 딱 던지는 방식으로 충족되는 거라면 커리어 계획이라고 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. 근데 글자 수 자체가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. 여기다 4단계 5단계 쓸 수는 없습니다. 2단계 커리어 성장 모델 쓰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. 자 주요 체크 포인트를 좀 보고 작성을 같이 해보시죠. 자 1문단은 500세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여러분들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. 바로 요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즉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구분됐지? 1번에는 직무제원 동기 2번에는 직무 역량. 그걸 구분한 가장 큰 이유가 1번 문항에선. 그래서 당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너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니? 너는 도대체 니가 지원한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니?라는 질문에 훨씬 방점이 찍혀있는 게 1번 문항이다. 2번 문항은 직접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모자라는데 이렇게. 따라서 1번 문항엔. 내가 지원한 직무의 본질은 뭐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들 커리어 계획 글 쓰는 이 문단에서는 결국은 이 단계 구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강조하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할 수 있다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같이 한번 작성해 보면서 방향성을 찾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눈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. 한번 볼까요. 이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뭐 저도 어쨌든 자기소개서 면접 강의는 그래도 강의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해커어요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감을 잡고 어떻게든 우리가 작성을 하려면.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문단 몇 개 그래서 했잖아 문단 두 개로 각자 글자수 매번 500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1문단 직무 지원동기 500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.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. 6단 논리를 통해서 이 500자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쓸 것인가 처음에. 자기소개서는 여기서 다 반가름 납니다 자 저 같으면 처음에 딱 한 문장 여기 이제 이 500자를 채우는 문장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름 예시나 작성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지원한 직무의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한 문장 던지는 거죠 한 문장.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제 직무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시키는 직무이다. 다른 직무와 고객의 연결 고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. 본질에 대해서 딱 씁니다. 그럼 그 다음에 뭐 써야 되겠습니까. 에이 뭐 그러고 나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 저질렀으면 우리가. 해명을 해야지 이게 뭔지 현실화를 한다는 게 뭘까 이 직무는 결국은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상용화시키는 그 연결 고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한두 문장으로. 너무 길게 쓸 필요 없겠죠 한두 문장입니다. 자 그 다음이 이제 이야기의 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전개를 살짝 바꾸는 거죠. 자. 먼저 처음에 두 가지로 던졌잖아요 지원 직무는 이거다. 그러면 결국은 후반부에 뭐가 넣어야 되냐면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과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요 한 문장이 필요한 것이죠. 지원 직무가 바로 요란 속성 요 속성은 요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름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아니 뭐 실습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 문장 다 던지고 나머지 문장 길게 뭘 쓰는 거예요 깨닫게 된 과정을 길게 씁니다. 그러면서 한 문장을 어떻게 씁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가진 강점들을 기반으로 해당 본질 뭐 이런 본질에 부합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. 그와 관련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문단에 대한 제 견해이고요 자 그럼 2문단 한번 보자 이거죠. 자 2문단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500자로 뭐 써야 된다 커리어 성장인데 2단계로 성장하는 거 2문단에 써야 된다 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이죠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써야 됩니다. 여러분들 500자로 채우려면 8개 논리인데 와 이거 어떻게 써가 아니고 여러분들 약간 좀 도장격파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들 스타일과 결합해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자 일단 첫 번째 첫 문장. 커리어 성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선 처음에 딱 한 문장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저는 현대 오토업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다음에 한두 문장은 왜 왜 왜. 도대체 해당 목표를 내가 왜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한두 문장을 합니다. 그다음에 한두 문장은 또 뭘 쓰는 거냐면 그 목표가 진짜 찐으로 현실화 되었을 때 현대 오토업가 가져가는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한두 문장을 하네. 자 그리고 나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정말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 문장을 던집니다. 그럼 한두 문장을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부터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산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 집중하겠다 특히 실패했었던 여러 가지 형태를 레퍼런스에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하고요. 그다음에 정말 그 다음 랩을 쓴 거지 그다음 무엇을 중점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한다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다. 예를 들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례부터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 직무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겠다라고 전개할 수 있다. 설명 들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이 글을 다 봤을 땐 현대 오토예보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이거고. 그 이유는 다운 것 같고 회사 이익하구나. 그걸 위해서 일 단계보 이 단계보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려고 하는구나가 드러나게끔 글을 작성하고 작성하면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에 대한 것들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니까 일 번 문항에 대한 견해입니다 여러분. 그니까 일 번 문항에 대한 견해입니다 여러분. 그것은 이제 상상의 견해입니다 여러분. 그럼 갈 어간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